오늘의 아침에 아침에 먹으러 갈까? 잘 잤어? 응 아침 먹으러 갈까? 응 거의 10시에 오니까 고구마 한 번 먹으러 응, 혹시? 아, 저기다 아 아 아 레이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날 그릇 예쁘다 얘기할 것 같았어 자긴 그래서 바르타인데 뭐가 있었어? 초콜릿 사서 같이 모여 그럼 그 명품 백은 언제 선물해준 거야? 기억이 없어 근데 무슨 특별한 날 이었어? 이었어? 아는 거 같아 왜 나 안 안해? 무슨 소리야? 없어서 못봤지? 집에 한 번 안에 또 같이 감아 나 에르메스 나 가라 나 클러치 백 갖고 왔어 야 자기 클러치 드린 거 한 번만 봤어 기타 자기가 생일 선물로 피아노기를 사달라고 해 그럼 나 자네가 그거 만들어줄기로 한 가방이 대단해 훈련하쏘 신장이 두 개니까 알았어 하나 띄워줄게 오시머리 오 이랬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거 혹시 보라 써졌나요? 올리브 리퀴드? 아 그거는 향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냄새가 아무것도 안 돼 손까지 없어서 떼다 된다 손톱이 두 분 다 없어 많이 넣었네요 많이 넣었네요 안 넣으면 넣어 계속 넣었네요 잘해볼게요 이거 빼고 약간 목적이 완전 못받은 거 아니야? 다가가있다 이게 프리마켓에서 비싸게 파는 이유가 있었어 아직 그거 칠한 거야 지금? 왜? 어 지들어가는 거 나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 왜 치즈 찍? 다시 흰색으로 그렇게 봐봐 기 prin 봐 공정 4장 1장 수능 prend 1장 2장 3장 2장 3장 30 재밌드 재밌었어? 응 너무 할게 없었어 우리가 데코도 안하고 자기 약간 그렇게 민트 색깔처럼 나올 줄 몰랐어 그 색으로 나올 줄 알았어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만들었어 자기 초록색 나 파란색